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회생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리는 증거를 가집시다. 예수 따라가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장세기 3장, 6장, 11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 그렇게 거기서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이상하게 만족하지를 못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해가지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큰 이슈가 됐죠. 영화 기생충의 배우로 나온 이 성균 씨. 저음 목소리 쫙 깔면서 굉장히 아주 이미지가 반듯하잖아요. 내가 참 좋아했거든요. 이 성균 씨 아주 멋있는 사나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했는데 이 뉴스 깜짝 놀랐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지드래곤의 이 지디라고 하는 빅뱅 출신의 유명 아이콘, 이 아이돌이 마약 투약 협의로 그렇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자, 이들이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가지는데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아는 유명한 그런 가수들, 세계적인 가수들, 세계적인 인물들, 거의 다 마련몬로부터 마약으로 다 거의 약물 중독 그러잖아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에 나이 다 젊어가지고, 나이 40대, 세계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던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이 없어서, 그 죽을 다 비참하게, 그 우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어갔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고집 피우고 변명해본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잠시 다 사라지는 것인데, 예수 따라가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혜불이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여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믿는 자에게 동일하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하지요.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인간의 사상도, 철학도, 문학도, 세상 종교도 그렇게 다 바뀌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붙잡는다. 세상 것을 붙잡고 행복을 추구한다. 뭔가 만족을 추구한다. 썩은 동아초를 잡는 거죠. 그냥 끊어지지요. 언젠가는 다 끊어지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정의를 하면, 예수 따라가는 행복입니다. 아멘? 그건 뭐 세상에 여러분 중에는 세상 선전수준 다 겪고, 세상에 안 할 것, 할 것 다 해봤잖아요. 해봤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결론 내리고, 예수 믿는 게 제가 행복이라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만큼 살아보고 할 짓은 않게 다 해본 사람들은,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요. 그런데 뭐 착하게 그냥 교회에서만 쭉 자라가지고, 그냥 모범생 말 들은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거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루 종일 좋겠지만, 거의 잘 못해요. 창세기 3대에 푹 빠졌다 나온 사람들은, 이야, 15절에 이 여자의 우선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이 뭐요? 은혜가 많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절대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머리가 나빠서, 우리에게 모든 종교들처럼 힘들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절대 명제만 딱 세우고 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행복. 예수 따라가는 행복입니다만, 따라가는 건데 뭐 어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 기준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기준, 모든 기준이 사람 아니에요. 자리 아니에요. 인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한 결론 다 난 사람. 결론 난 사람. 그 순간부터, 진짜, 세상의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누림이 시작된다. 이 결론 안 난 사람은요, 어떻게 아느냐, 흔들려 보면 알아요. 자동심을 건드려보면 흔들립니다. 자동심을 상했다 이거죠. 사단의 마지막 보류가 자동심인데, 집을 팔아 파출 수도 있고, 그야말로 몸 견뎌서 친구가 죽을 수 있지만, 자동심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심지어 목사님 면직 다 해가면서, 다른 방 하다가 자동심을 상한다고 그만둬버렸더라구요. 아, 답 안 났구나. 간단한 진단이지요. 아, 결론 안 났구나. 결론 안 났으니까 내면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막 복잡, 생각도 복잡, 삶도 다 복잡해요. 결론이 안 나오니까, 늘 할까만 할까만 헷갈리죠.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말을 한 누림이 없느냐, 왜 행복이 없느냐, 왜 계속 갈등이 많으냐, 왜 은혜 못 받느냐,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 완전히 결론이 안 났어요. 기도할 때, 직분, 축복, 여름, 성공, 이런 거 하기 전에, 오늘부터 결론 안 났는 분은 하나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자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자라는 사실은, 내가 실제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칩니다. 더더군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별로 안 하니까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아주 힘듭니다. 견디기가. 계속 그리스도가 말할 거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부족해. 뭔가 2% 모자래. 2% 그건 사람 미치죠. 2% 뭔가 모자래. 그래서 자꾸 한눈을 팔아요. 운전하다 한눈팔면 어찌래요? 사고나요. 똑바로 보고 가야지. 자꾸 한눈팔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한눈팔아.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인 말은 오직 성경초만. 이것만 되면 끝나요. 이것 딱 되는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결국은 다 합력하여 축복을 바꿔버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삶 오직, 삶 오직으로 완전 결론나게 하여 주옵사사. 영계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비밀이라는 말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적으로야, 문자적으로야 알 수 있지만 인생 결론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육신적으로는 엄청 힘들었지만 육신적으로는 핍박과 죽음의 위기와 배고픔과 추위와 얼음이 있었지만 그 영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라. 그래도 이니 뭐 다 그리스도에 있느냐.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목신앙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준이 다 다르다. 예원계 모든 성도들. 생명수 강가에 헤엄치는 수준까지 나가지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 속에 헤엄치는 행복하지.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참 행복의 맛을 보면서 망국을 겪으러 얻는 응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쬐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운동의 시대적 증인입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서 사역하던 이래 세례요한 헤롯 왕가의 그릇된 행위들을 그렇게 책망하다가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세례요한 사역은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뭐랍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대는 갔다.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뭐라 그랬냐 때가 찼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서 때가 찼다. 본문의 때 이것을 이 단어는 예수님 말씀하신 때 이 말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말하는 이 크로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사역을 의미하는 그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역할 시간표가 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참된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잘 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잘 읽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을 쫙 타는 사람 이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해도 방향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오히려 응답과는 상관없이 계속 엉뚱한 곳으로 가죠. 엉뚱한 생각에 잡혀있죠. 매일 모여 뒷봉만 칩니다. 뒷봉만 전혀 인도 받지 못해요. 버스 지나가는데 계속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서라고. 버스 지나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느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는 눈이 열리느냐 한마디로 강단 흐름을 하면 됩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강단 24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년 주시는 말씀 매년 여러분 망국어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237개 장로를 세우게 했는지 망국어 기업으로의 원단이 성취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장로뿐입니까? 랩러틀까지 싹 다 자기가 뽑은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몰라 그냥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나라를 기도하라고 붙여주셨다. 이 나라 살려내라고 성교하라고 내게 이 재미가 주셨다. 이거 잡고 기도하는 랩러틀다. 간증 나오잖아요. 이 장로님들 간증 나오잖아요. 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스페인에 갔는데 스페인에 거기서 어이구 청년이 어떻게 이왔냐 모르니까 제가 그리스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스로 왜 갔냐 제가 제비을 뽑았거든요. 뽑은 게 내가 담당된 내게 준 나라가 그리스라서 갔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비슷합니다만 얼마에 있다고 왔냐 3주 동안에 있다고 왔습니다. 제비를 뽑아 그리스로 그리스로 주었다고 3주 동안 가서 그 돌아보고 왔다는 거여 참 대단한 내고 야 정말 여운 DNA이다. 그 꼬마들 그 감정하는 거 보세요. 제비 꼬방 하나님 내게 주신 나라 어느 어딘지 어디 붙든지도 몰라 기도해 기도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고앤드 시앤드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고 보내든지 세계보험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증거가 확실한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귀합니까. 응답이 다 매년 주시는 강단 말씀이 한 해 그대로 성취되고 또 매주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멘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게 뭐요 2023년 집정적으로 응답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응답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제 예수 따라가는 행복 그럼 뭐요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만 예수 따라가는 행복을 누려보자. 뭐 길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번 한 주간만 예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직분 따라서 교회 흐름 따라서 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 속에 행복이 있다니까요. 거꾸로 가지 말고 따라가는 삶 행복이 있다. 이번 주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맛보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 따라가는 행복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처음 해보자.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정인들로 딱 여러분 쓰게 돼요. 따라가다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돌아보려요. 아시겠어요? 성경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살펴고 있는 마가보험의 특정 중 하나가 뭐요?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이 마가보험 굉장히 심플합니다. 소대지가 그렇게 길지를 안 해요. 마치 뭐요? 핵심 정리해 놓은 형태예요. 이 마가보험이 또 왜 그러냐?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 이유가 베드로로부터 찾아요. 베드로로부터 찾아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거든요. 기록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바로 받은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요즘 표현을 하면 베드로가 뭐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잖아요. 그 스펙이 없어요. 그냥 어부 주식이 그냥. 그러니까 어떤 소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심플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보험에 대한 열정만큼 탁월했어요. 뭐 실수도 하고 갈팡질팡도 했지만은 예수 그의 도에 대한 사랑과 보험의 열정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당당한 열정이 있는 그 존재가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 심플 하면서도 보험에 대한 열정 이 마가보험에도 잊혀져 있잖아요. 예원계 전 성도들 삶 속에도 심플하게 동일하게 보험 속에 녹아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성의 사회가 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은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보험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보험. 마가가 오늘 본문에 독특하게 그냥 보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험.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보험이라고 말했느냐. 그 당시에 보험을 의미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그렇게 유앙겔리온 그건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인데 당시 전쟁에서 로마 군인이 승리하고 올 때도 유앙겔리온 황제에 축하할 일 있으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유앙겔리온 전령사들이 그냥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유앙겔리온 그래서 뭐 일반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면 일반 제수들도 그렇게 특별 사면을 시행하기도 하고 신하들과 이 시민들은 기념하사품 뭐 이런 선물을 받고 특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로마 황제가 전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전가하게 한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뭐요?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로마의 통치가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지금까지 삶에 완전히 돌이켰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켰서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에 주인으로 그렇게 바꿔야 한다. 주인을 바꾸라. 로마 황제가 아니고 너 자신 아니야. 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주인이 안 바뀌어서 갈등하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니까 믿음이 안 자란 것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갈등하거나 하고 비교 의식이나 하고 열등없이 우울식 그야말로 우울증에 걸리고 공증에 걸리고 조인병에 걸리고 정신없이 그냥 맨날 약 아니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불면증에 걸리고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였어요. 예수님 하신 그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을 증거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같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새끼 밥 먹으려고 자식들 훌륭하게 와서 성공시키려고 물론 다 필요하죠. 서론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존재한다.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나는 자식을 생명 걸었다. 그랬습니까 복음 생명 글면 자식은 저절로 살아나 하였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러잖아요. 먼저 우선순위 바꾸라.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라. 나머지 다 도와줄게. 아멘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해 봐야 돼요. 복음 운동의 시대적 주역으로 서라 이 말이죠. 복음 운동 앞장 서라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던 평화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 라고 이런 시대 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을 때 예전에 다 이제 끝났죠. 로마가 없어졌어요. 19세기 식민지를 지배했던 영국의 팍스 브리스테니카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시대로 지나갔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준하는 세계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 아메리카 이 시대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팔레스텐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가 다극화 체제로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극화라는 국제정치상의 힘의 분포에서 세력의 중심이 여러 갈래로 이제는 갈라져 나뉘어졌다. 그 말이 다극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 이런 것들이 미국의 예전에 그 파워만큼 지배적인 강대국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일서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근원적인 영적 평화의 질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현빈는 절대 평화의 시대. 이게 펼쳐져야 돼요. 그것이 237나라 5천정정 보고 말고 그 응답의 통로가 그 응답의 통로가 우리에게 바로 3.1조 3운동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대적 응답 시간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한 흐름을 탈 때 우리는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3.1조 3운동 그 안에 참 응답이 있다니까요. 영원교의 전승도는 이번 11월에 여러분이 품었던 한 영혼을 예배화 교회화 시키는데 한 번 더의 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보건문동의 시대적 증인으로 다 서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낳는 전도자 인생입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건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보험을 선포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알지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살려는 영적 어부의 삶이 바로 저자의 삶이다 그런데 당시 물고기가 생업이요 물고기를 그렇게 잡고 있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었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다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들이 한참 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질문도 없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 따르면 밥 주나 지금 우리 가족도 어쩌라고 한마디 질문이 없었어요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19절 2절에 오면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요한 또 예수님의 말씀에 적시로 적시로 입니다 적시로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요한 아버지 세배대와 그 일하는 풍군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냥 따르요 적시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 기도 해보고 가족과 애의해보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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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거의 100% 일거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인 모습이 맞지요 그게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뭔가 가족이 있는데 의논도 해보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니에요 아시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니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업 잘하고 있는 나를 갑자기 신학과라 이건 누구인데 쪽팔려서 말도 못해요 주야 기도만 하면 나를 위해서 남의 생에 드려 아니 내가 지금 전국에 100개 이상 1년의 간정집회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가 망했으면 또 몰라 아 전교인이 11주 절망하고 있는데 로양 슈퍼 살롱 타고 있는데 여러분 어른한 짓이 없습니다 바로 신집회 오늘날 서울 가라 기도하는데 아 서울을 내가 어디 갑니까 침 티모 어딘지 몰라 주야 주야 금요일날 기도한댔다 토요일날 짐 내놔 복도마 짐 내놔 왜 그러냐 하나님 서고 가라 요즘 같으면 미쳤냐 하든지 따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것저것 한참 지혜 보고 손이 계산해 보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내게 감동 오면 즉시로 무슨 언언합니까 가족 회의 가족 중에 사단 심부름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무슨 언언합니까 이미 다 끝나버려요 사단 장난 다 쳐버려요 생각 좀 해보고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인도하고 이 자리까지 쓴 사람이에요 이 자리까지 사람만 한 번 가족말로 들은 자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면 바로 깨달으면 깨달으면 바로 즉시 바로 즉시랬지 따라잡혀 즉시로의 삶 즉시로의 삶 이게 예원 DNA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자격 있어서 자격까지 배두로부터 떨어져요 시험치면 배두로부터 떨어진다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 왜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네 능력 필요 없어 하나님이요 스펙 좋은 사람 선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요 조영기 목사부터 조영기 목사님부터 전시 세계를 뒤흔들었잖아요 솔직히 대학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나왔냐고요 김장은 목사님 구두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은 구두 닦이었어요 한국교회 영향을 미치었던 분들 지금 또 전도운동 학원에 유광지 목사님 어디 나오세요 잘 몰라요 묻지 마세요 가정사 묻지 마시라고 스펙 묻지 마시라고 물론 기본증은 다 갖췄지만 얼마나 하나 그리 교만할 꺼리가 없는 거예요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정신병자죠 교만했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신명으로 갈급하니까 늘 영적으로 긴장이 있으니까 영육관에 건강하지요 피곤하다 그거 여유 있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뭔 자기가 내가가 내가 없는데요 내가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즉시 순종하는 모습만 봐요 즉시 순종하나 안하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는 종교예요 되리라는 복음이에요 되리라 하게 해 주겠다 나를 따라하면 돼요 너는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단다 사람 낳는 제자됨의 주체가 뭐냐 바로 제자됨 제자됨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주체 예수님은 따라가면 된다는 것 보고만 따라가면 말씀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스케줄 따라가면 돼요 그냥 뭘 금방지게 교회 스케줄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집어넣어 계산합니까 주의 몸 된 교회 성령 인도하고 있는데 스케줄을 따라 쫙 가면 가면 돼요 그냥 안 가니까 힘들지 가면 돼요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 사회 기간 한 게 뭐예요 따라오라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 사회 기간 한 게 뭐 있냐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가고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숙제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의무시오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말씀이 예수요 아멘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문제지 말씀이 예수라니까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초대기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이렇게 한 것이 뭐냐 하나 예수님의 말씀 순종한 걸 붙으시지요 말씀 순종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따라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성령이 이 말씀에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의 땅끼리 뇌정인 너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그냥 마가다르빠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오천질날 성령이 임하니까 충만히 받고 상상초구라는 본인들이 본인이 보고 놀랄 정도로 상상초구라는 현장편의 주역으로 다 수입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뭔 노력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긴대로 가서 전혀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증인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순종만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사람 낳은 어부가 못 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령 여러분 이 음성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되게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이 3일조 3운동 펼쳐 나가면 돼요 그냥 3일조 인도자 전원 상황을 보니까요 신청서 내가 3일조 하겠다라고 신청한 신청서 제출했는데 이거 신청을 했는데 실행률이 30%밖에 안 돼요 30% 미만이에요 현재로 통계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지만은 전도한 분들 포함해서 총 실행률이 50%가 좀 들대요 지금까지 도전 못했으면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3일조 적시로 행동에 옮기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순정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영적 지각건도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전도자 인생으로 다 바뀌시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과 337장의 후렴을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연애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가사는 보금적으로 보면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찬송과도 아무거나 부르면 안 돼요 율법 찬송이 너무 많아 보금적으로 보면 이거 아니에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때까지 버텁니까 병원이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 버텁이냐고요 버텁이는 예수님 꼭 쓰러져야 그렇게 불쌍히 여겨줍니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줍니까 비참하게 그걸 쓰러져야 전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짐을 당신이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테테스 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가상치련 중에 마지막 말씀의 거짓말입니까 그게 제가 이걸 삼십 년 전에 답 났단 말이요 그전에 기도 온다 전도 온다 전국 집회 온만 때마다 답 없었다니까요 이거 딱 예수가 거기서 모든 얘길 다 이루었다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로 끝났다니까 우리가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답만 남으면 돼요 그냥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무거운 짐 지고 간다 종교생활이에요 그거 그거 보금생활 아니에요 성경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매일 맛보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 맛보세요 그리스도 아닌 평안 예수 따라가는 절대 행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운동의 혜두의 증인으로 사람 낳는 전도자의 생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재물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계 모든 승부를 이번 한 주간 예수 따라가는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사사 적시로의 순종을 통해서 기도응답 받게 하여 주옵사사 보금 누리고 증거하는 3일조 3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연양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될 때에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잡고 순종함으로 증거 있는 그래서 항상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